허리에 바퀴 관련로 복 오른손은 오른발로 왼발 잡고 이렇게 똑같은 끝보다는 오른발만 버틸만큼 버텨 옳지 왼쪽 가닥에 수축하고 쫙 퍼지고 하품은 보스 옳지 왼날에 힘을 주고 시선까지 옳지 자 하나 좀 더 왼발 앞도 봐 왼날에 힘을 주고 둘 셋 넷 주형 잡히면 오른모 살짝 굽히고 2단계 가슴만 안 달리고 들어 하나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한 발이 아닌 네 발을 손으로 갑니다 척추 죽여지지 않도록 수염 수염 척추 죽여지지 않도록 더 척추 들어 올려 슬켜 척추 더 들어 올려 오른발 낮추고 터치 자 이제 왼발 살짝 굽히고 2단계 가슴만 안 달리고 네 돌시 플렉션 1단계 2단계 충분합니다 여기가 일단은 3,4,5단계 양파라 버텨을 뒤 손바닥 붙이고 손바닥 붙이고 손바닥 붙이고 하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 지쳤어? 지쳤어? 지쳤어 위란세? 와 이거 브이론트야? 선생님 나 찍어도 돼요? 그럼요 막 찍어요 알겠습니다 막 찍을게요 근데 니란선 그때 비동의 했는데 주산권 비동의 했었는데 아 그래요? 맞아요 근데 이미 나 나가 아니